경주경찰서가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희생자 26살 김모양을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습니다. 김양은 지난 1월 8일 새벽 경주시 강동면 산업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구조활동을 벌이다 54살 최 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경찰은 최 씨가 과속으로 달리다 김양을 친 것으로 보고 최 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양의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해 의사자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.